우리가 또 들었던 분, 아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분,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복음, 그리고 사랑,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셨습니다 예,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성전에 이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심각하고 심각했던 이 가늠한, 그 음행한 여자를 사실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갈등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서는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부러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1.1획이라도 하나도 없이 다 성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지금 가장 곤란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요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옳다고 말 안 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과 다가오는 시대가 이건 옳은 게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대가 정말 악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만큼 이상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나 아니면 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랩런터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끊임없는 깊숙한 의심이 근심이 속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진짜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하루 종일 진짜 밤샘 토론을 해도 안 될 만큼 너무나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예배들이로 교회에 가자 라고 권유하는데도 수많은 이유들이 갈등이 되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데도 사실은 예배를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진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섞여있는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정말 이유로 뭔가 정말 설명하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이런 문제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면 죄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너무나 좋은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인 같은 우리들 죄인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행할 만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죄를 짓는 엄청난 담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대담한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실 만큼 너무나 사랑에 넘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죄악을 치운 사람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때가 가끔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정신적인 상태가 좋으면 우리 꽤 좋은 일을 하니까 저런 엄청난 죄악을 지은 사람 비교하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 뭔가 실수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잘못도 당연히 아니 더욱이 더더욱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내가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답하되 없나이다 나도 너희를 정지하지 않으니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랩몬트에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복잡한 대답하기 복잡해서 랩몬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 죄를 완전히 다 없애고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죄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친구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욕 혹시 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질 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럴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음영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더 어려울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정신은 번쩍 들었겠죠 하지만 평생 힘들어서 한숨 쉴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때 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못할 만큼 우리는 근심도 많고 딴 짓도 많이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에게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밖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거룩하기는 커녕 더 진짜 사기치고 그런 사람 많이 봤다면서 저한테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건 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를까요 예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문제 깊은 상처 깊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우리가 자라났던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정도는 밖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밑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깊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절대적으로 의심하는 거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너무나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뭐 크게 아니면 작게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깊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것이 아무리 배우고 훈련을 많이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깊은 무능력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깨어른 부분이 있습니다 렌넌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됐다고 이렇게 푹 놓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요 엄청 피곤할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엄청나게 빡시게 영적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영적 훈련 이후에 남은 시간을 짜내서 잠을 줄여서 게임을 하고 돌아오셨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제 몇 시쯤 잤냐 물었습니다 몇 시쯤 잤냐 물었습니다 4시 잤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이고 잘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를 한 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 이제 내가 자러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4시까지 눈이 번쩍해가지고 막 뻘겋해가지고 놀았겠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여러분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capacity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에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여러분을 게으름으로 놔두지 마시고 삶을 완전 새롭게 바꾸십시오 하여튼 게으름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습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것보다 우리 속에 영혼의 깊은 무엇인가 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무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인간관계는 좋은데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 좋은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 뭐 이런 용서 못하는 이런 무능력 그게 바로 무능력이죠 그것만큼 이상하게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나의 무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영쪽 깊은 부분에 상처가 있는 깊은 무능력이 있습니다 We have a deep weakness that is a spiritual scar 제가 밤중에 새벽 기도한다고 오다가 제가 빨리 오다가요 교회가 깜깜하니까 새벽에 깜깜합니다 하다가 저기 옆에 있는 부분을 제가 세게 팍 부딪혔어요 다리하고 제 몸도 풍선처럼 생겼지만 좀 딴딴하거든요 근데 저 쎈 나무하고 부딪히니까 제 몸에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다리에 힘을 못 주겠는 거 있지요 아니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해도 이 멍이 들으니까 힘을 못 줬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멍든 것처럼 마음이 멍든 것처럼 생각이 멍든 것처럼 어떤 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참 치료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죄인되었을 때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능력입니다 혹시나 가정이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영적인 깊은 이 무능력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 그리고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진짜 길이 보입니다 혹시나 지금 생각나시면 이렇게 주보나 이렇게 성경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배후에 흑암의 세력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드는 이 배후 세력이 계속 죄를 짓게 해요 그 존재가 바로 너희 아비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뭔가 잘하려고 해도요 세상이 못하게 족글을 만들어서 자꾸 힘들게 합니다 허감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의 이 무드를 장악합니다 허감의 세력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때로는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상태를 침울하게 장악합니다 보금을 못 듣도록 이상하게 피곤하게 만들도록 자꾸만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진짜 발견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보시면서 이때가 기회다 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용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끝을 내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뭔가 고난받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빠져나오는 능력과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귀가 이 죄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문제라고 서로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이 세상 자체를 이런 어떤 가정 이런 삶 자체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구원 받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길이 없다면 돌 던져서라도 뭔가 좀 생기는 죄악들을 범죄들을 막아야겠죠 좀 낮춰야겠죠 좀 교화를 해서라도 범죄율을 낮춰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은 더 사실 큰 죄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내어주신 이분이 바로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일에 옛날에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먼트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될 시간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 결혼 시간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안 된다고 싶었던 곳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다시 죄를 지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빠져나오게 만드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시도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찬 왕이 되셔서 이 사당과 이 죄의 세력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계속 이기십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를 십자가로 진짜 멸하셨을 때 그때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허감 세력을 끝을 내시지 지금까지 마귀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것이 사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더 놀라운 신비중의 하나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허감의 세력이 법대로 따라하는 놈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 이 사단의 세력은 귀신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래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사람들도 계속 건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겼으니까 소용없다 해도 계속 실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진짜 악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강한 예수의 능력 기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의 그 기도 복음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특별히 다시는 어떤 어떤 실수를 하지 말라 어떤 어떤 연약함을 진짜 연약함으로 돌아가지 말라 해야 될 부분에 이 복음을 세워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의지가 또 강한 분도 있고 또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의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말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 예수 그리스께서 내 삶에 아예 그냥 계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아예 만들도록 시스템을 세우십시오 보금을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 보금을 생각하고 그리고 누리는 기도의 장소 그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보금의 망대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망대가 이 대적이 오는지 안오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망대라고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망대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나 모든 망대나 이런 건축의 기초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된 보금의 망대를 보금의 생각을 나의 이 문제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아예 그냥 세워야 됩니다 그거를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으시면요 한 40일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십시오 정말 이 보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해결하시거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거기에 여러분의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아이고 40일은 너무 깁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10일만 하셔도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4등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 40일 동안 훈련시키고 난 후에 10일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등전 1장 14절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딱 10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40일 그 다음에 기도했던 10일 그 지나니까 무슨 날이 됐죠? 오순절 50일의 날이라는 뜻이죠 오순절이 됐습니다 성경대로 한 10일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왜냐? 다시는 그 가운데 그 하지 않을 진정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망대를 거기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대로 우리의 근심의 망대를 내 문제에 계속 쌓습니다 이 복음으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생각과 행동의 망대들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탑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근심만 쳐다보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 계속 딴세가 하는 사람 딴세가만 쳐다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세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망대를 복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행동하는 망대를 하나 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하시고 싶으십니다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정말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미 교회를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심을 발견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교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will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아멘 아멘